오늘은 지식이 님이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삭제하는 것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삭제를 해버리면 처음 폴더를 삭제를 하게 돼요 처음 폴더가 삭제되진 않지만 다시 생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엉터리에요 그래서 이제 쫄라서 쫄라서 만든 거죠 이 예문인데 이제 어렵죠 이제 어려워서 그걸 해석하는 거 해볼게요 일단 몰라서 이렇게 구글 검색을 통해서 이제 이 예문 하나 하다 이제 어떤 예문이고 어떤 건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걸 했는데 일단은 cmd cmd 가 이제 그거죠 일단은 cmd 가 이제 그냥 이 터미널이죠 명령 프롬프트 이걸 키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고 c 는 이제 그냥 바로 가기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실행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의미하고 cd 는 아시죠 이동한다 이동하는 걸 의미하죠 나는 이동한다 d 이제 이거는 d 는 이제 d 드라이브에 있어도 갈 수 있는 거죠 x 드라이버 있어도 이제 이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d 가 없다면 만약에 이거에서 이제 d 드라이브에서 이제 cd 로 가면 여기로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고요 저도 배우는 과정이니까 cd 해서 여기로 갔다 여기가 이제 그거죠 사용자 폴더 다운로드 폴더를 의미해요 바로가기 이거죠 음 이렇게 아 그죠 써요 그 다음에 이게 성공한다면 그죠 이거죠 이거는 이제 성공한다면 을 의미하죠 for 이제 변수를 주는 거죠 이게 기본값이라고 하네요 forf 변수 이게 변수예요 이게 변수고 이거를 이제 해주기 위해서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 가루 이제 인 가루 안에 있는 거를 얘가 이제 음 이거 가루 안에 있는 거는 어 이거죠 샤프라고 하죠 아 샤프가 아니라 이게 뭐라고 하지 느낌표 당구장 표시 아무튼 이거 있잖아요 이거 갑자기 생각났는데 어 이거 a a a라고 표현해 주자 어 우리는 이제 이 가루 안에 있는 거를 이거 라고 표현해 주자 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어 얘가 일단 들어가면 이거 a는 여기 안에 있는 걸 의미한다 do 해라 이 명령어를 해라 여기 이제 명령어가 어떤 명령어가 담아지면 그 명령어로 이걸 해라 이 뜻이에요 어 dir adb 이건 뭘 의미하냐면 dir 여기 이제 cdd 여기 사용자 다운로드 폴더로 갔잖아요 다운로드 폴더에 갔으니까 dir로 여기 있는 전체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뭐 이런 폴더가 있다고 쳐요 다운로드 폴더는 아닌데 그 다음에 폴더 하위 폴더라고 하죠 다운로드 폴더 바로 뒤에 있는 폴더들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폴더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 출력하는 거예요 어 이거는 a는 전체 어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d 디렉토리만 어 디렉토리만 이거를 출력하라는 거죠 이거를 이거는 말고 어 이거는 제외하고 이제 요 뒤에 있는 것만 출력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울 거니까 뒤에 있는 디렉토리만 필요하죠 이거는 필요 없는 거고 그쵸 그래서 다 출력해라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출력되는 게 dir로 출력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출력 되겠죠 출력되면 이 아까 이제 저거죠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위에 아까 이제 dir이란 표혈론을 여기로 이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출력된 거를 여기에 이제 암호 암호처럼 이제 단축해서 쓰는 거죠 우리만의 암호 그래서 이거죠 이거를 지금 이거를 표현된 요거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 의미하는 거죠 모두 지워라 그쵸 그리고 백그라운드 이제 하고서는 바로 동시에 한다고 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죠 그 다음에 a, in, 그 다음에 dir, 이번에는 이제 그 a가 나왔어요 dir, a, dir, a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파일을 나타나게 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는 디렉토리만 나타나게 했어요 그래서 디렉토리를 다 지웠어요 근데 이제 여기 다운로드의 파일더에 이제 디렉토리만 있는 게 아니라 파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 여기에 이제 파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디렉토리고 아까는 디렉토리니까 폴더만 지운 거예요 디렉토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폴더만 지웠는데 이제 다운로드 폴더 안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파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르죠 어, 다르니까 딱 다르게 지워야 돼요 그래서 dir, a로 해서 모든 파일을 표현해 주라 그쵸? 어,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지우지 말아야 할 파일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파일은 지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일은 다 지우되 이거는 지우지 마라 이거 그쵸? 그 명령어예요 어, 이제 늘려야겠죠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음, if, if, i, 그쵸? if, i, 만약에 어, 이거 단축어라고 했죠?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그쵸? 가로 안에 있는 게 요거죠? 어, 요걸 의미하는 거죠? do, 해라, 요걸 다시 여기다 쓰면 얼마나 복잡할까요? 그쵸? 그러니까 어,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do, 해라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갖지 않으면 갖지 않으면 이라는 명령어라고 하세요 어, 그 사이트에 어, 여기에 다 적어 놨어요 어, 여기 이제 적어 놨죠? 여기 링크 남겨놨고 그러니까 보면서 천천히 입력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 이 파일이 같지 않다면 모두 지워라 그 있는 파일은 어, A 이 안에 있는 출력된 값은 모두 지워라 이렇게 됐네요 진짜 기가 막혀요 어, 음 진짜 머리가 좋으신 거 같아요 이 한 예문으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니 진짜 대단한 거 같아요 그래서 어, 이해를 못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고, 그쵸? 음 어떻게 이제 이 예문이 완성이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보네요 감사합니다 아, 그 전에 예문은 이제 어디였어? 어, 제가 만들었던 검색해서 만들었던 예문도 해 볼게요 이것도 해 봐야지 어떤 게 잘못됐는지 그냥 어차피 시간 똑같으니까 안 볼 사람 안 보죠 어, 일단은 어,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어거지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똑같죠 cmd 여기로 이제 이동해라 어, 이제 여기로 임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 명령어는 여기로 임시 가라 그 다음에 카피 이 특성을 카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지우면 안 되는 거를 카피해서 덤프 폴더로 이동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공하면 이걸 성공하면 이 전체를 다운로드 폴더를 지워버려라 어, 그리고 에러 없이 지우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빠져나오기 끝 그 다음에 그리고 성공하면 다시 엑스 카피 아까 이제 폴더에 있는 거를 그쵸? 덤프 폴더에 있는 거를 다시 이제 어, 여기 있죠? 경로 덤프 폴더 아까 복사했던 경로로 했던 거를 다시 이제 다운로드 폴더 다시 길게 어, 사용자 다운로드 폴더에 다시 복사해라 이렇게 어거지 춘향이죠 이것보다 더 짧았어요 어떻게 됐었냐면 이게 아예 없었죠 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됐었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나 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 시키 이제 어, 그냥 저거죠 제가 이제 구글 검색해서 알아낸 짜짓기 인거죠 그래서 그 원래 rd 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홈이라는 폴더가 있다면 지우고, md, 홈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요거 예문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구글에 나온 비법인데 이 중간에 있는 건 제가 넣은 거죠 바꿀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문제가 아까 이제 이 파일이 삭제되면 안 되는데 이 파일이 삭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됐죠 예문이 이게 진짜 단순하고 별거 아닌데 이제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컴맹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제 rd 문이 좀 더 이제 여러가지 기능을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rd, f, 파일은 p, d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p, 슬롯이 p는 이제 시스템 파일 요거 이런 거 제거하지 말아라 그 d, 디렉토리만 모두 제거해라 어, 근데 처음 디렉토리 어, 이 사용자 폴더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 폴더를 제거하지 말고 이 하위 폴더 다음에 나오는 폴더를 제거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이 이 한 줄로 되는 거죠 그쵸? rd 명령 어, 이렇게 간단하게 근데 이제 어, 지금은 없어요 rd 명령어가 어, q는 물어보지 말고 하라는 것밖에 없고 s 어, 지금 명령어는 이거 하위 폴더예요 하위 폴더 의미 지금 명령어는 rd, s, q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어, 이렇게 했을 때 이 폴더 통째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다운로드 폴더가 없어져 버려요 어, 문제가 크죠 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폴더 안에 있는 거를 하위 폴더를 지우고 싶은데 그게 또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복잡하게 어, 또 이렇게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파일을 지우면 또 디렉토리가 남고 어, 애매하죠 어중간에서 이게 없어서 어,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어, 그래서 건의를 했거든요 건의를 했는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걸 그쵸 어, 몇 개로만 옵션 넣어서 이제 할 수 있게 하면 간단한데 이제 될지 안 될지 이제 개발자 마음이죠 어, 개발자 이제 필요하다 생각하면 될 텐데 어, 개발자들이 이제 자기 마음이에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